안녕하세요. 에이필드를 단디하는 남자, 네토 마케팅을 단디하고 있는 남자, 멋쟁이 남자 변호사입니다. 제가 요즘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바로 에이필드 R3 폴리옥타콜린이라고 합니다. 명세점에서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네이체스 패밀리 제조사의 폴리코사놀 Q10이라는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만든 콜레스톨 케어 제품 에이필드 폴리옥타콜린입니다.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하여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면세점 이용할 수도 많이 줄어드셨죠. 그러나 에이필드에서는 비대면 판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하루에 한 알씩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이렇게 팔저림, 그리고 다리저림, 쪼그레앉기, 양반다리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 전부터 섭취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는 이제 고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침에도 삼겹살 먹고 저녁에도 삼겹살 먹고 어쩔 때는 점심때도 삼겹살 먹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병원에 건강검진에서 뭐 이렇게 나온 건 없습니다. 콜레스톨이 높은 편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좀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톨은 올리고 나쁜 콜레스톨은 내려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기능보다 좀 더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고 홍국이라는 성분을 넣어 지구력 정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집중력이 좀 잘 되는 건강기능식품인 것 같습니다. 홍국은 쌀 등에 공유해서 홍국군을 발효된 붉은 쌀로 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성분인 모나콜린 혈액 속에 좋은 콜레스톨의 수치를 올리고 나쁜 콜레스톨의 수치를 내려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홍국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한정의 800ml입니다. 800ml 성분이 부드럽게 먹는 김의 정제로 되어 있어서 잘 넘어갑니다.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기존에 5ml, 10ml 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 800ml 옥타콜린입니다. 네 이렇게 A필드에서 나오는 건강기능식품을 뭐 능력이 되는 만큼의 꾸준하게 좀 수치를 조금씩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몸도 제 건강관리도 제가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건강기능식품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단디하는 남자 A필드 제품 설명은 뒷광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요즘 뒷광고 뒷광고 이렇게 말도 많은데 유튜브 네 제가 뭐 직접 이렇게 구입해서 먹어보고 체험 한번 해보고 좋아지는 모습 음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A필드를 단디하는 남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단디하고 있는 남자 멋쟁이 남자 병우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